연합뉴스 경제TV가 준비한 특집 대담 QE의 역석과 강달라 시대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달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런 혼란의 시대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런 전환의 시대에 많은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경제적으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문제 환율의 문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런 시대의 전환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부총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경제 부총리가 계시고 교육부 부총리가 계십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와 교육이 같이 가야 되고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는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국가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주추돌이라는 것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비록 혼돈의 시대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신 박오근 전 인천대 총장 모시고 해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시아 아트쇼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공자와 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길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아트쇼 하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주로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맡으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데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테크네에서부터 예술과 기술이 파생이 됐는데요 그 테크네에서 기술은 테크닉으로 발전을 했고 또 예술은 테크네에서 아르스를 거쳐서 아트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발달을 했는데 사실 그 두 개는 기술과 예술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창의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상상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갖춰서 연구는 연구 결과 예술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 때문에 기술과 또 이 예술은 한 태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예술에 대해서 미천합니다만 예술을 하는 분들이 기아학이라든지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균형을 맞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을 하시면 그분이 뛰어난 미술과 그리고 조각품을 남기셨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썼던 옛날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인체에 대한 해부도라든지 또는 헬리콥터의 개념, 비행기의 개념, 또 기계의 개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예전에는 기술과 예술이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예술과 기술이 하나였다는 제 어금까지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이 혼돈의 시대, 또 새로운 10년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대전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총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지금 글로벌 상황, 교육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줌으로 강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총장님 보시기에 이런 전환의 시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세상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사실 1997년도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 교수가 예측하기를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30년 후에는 대학 캠퍼스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또 학교 캠퍼스가 없는 이런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가 벌써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피터 드러커의 예측에 의하면 2027년 정도의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벌써 우리 앞에 2020년부터 와 있어서 이제는 아주 친숙한 그런 단어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대혼돈, 대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총장님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출근 당시에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이 모토를 가지시고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시는 과학기술의 뭐라 그럴까요 산, 최근 들어와서 아마 산 증인이 아니신가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까지 과학기술의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키스트 총장님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총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현재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게 미래 성장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비하면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 측면에서도 그 당시 2003년을 예를 들어보면 R&D의 총 예산이 5조 524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9조 7,770억 원으로 5.4배씩이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20년 만에 그리고 과기부의 예산도 1조 1,35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9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8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기초과학의 경우도 2000년 들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구현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에 키스트가 생기면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아주 급진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높아졌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단계를 보면 자연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자연의 원리를 규명을 하고 또 그 원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엔지니어링 또는 원천기술이라고 하죠 그 자연을 탐구하는 건 기초과학이고 기초과학이 응용이 되면 응용과학 내지 원천기술로 발전을 하고 그게 개발 단계로 넘어가서 제품화가 되고 또 제품이 돼서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재투자하고 재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선진국의 과학이 발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에 그때까지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민 총소득이 한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의 공산품 또 생활필수품 이러한 것들을 국산화하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진행됐던 기초과학에서 원천기술, 응용기술 개발 이 단계를 우리는 거꾸로 개발에서부터 그다음에 응용기술, 원천기술 그리고 지금 기초과학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1990년 후반이나 2000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스위스의 IMD라고 하는 경영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국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와서 한 10위권에 지금 들어있지만은 이 과학인프라의 경우 이 과학인프라는 연구개발 투자 또 연구개발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또 특허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느냐 또 첨단 산업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보는 게 과학인프라인데 그 당시에는 2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기술인프라의 경우는 25위였던 것이 지금은 17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교육도 그동안의 과학인프라의 발전보다는 좀 거디지만 20년 전에는 40위였다가 지금은 30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교육이 과학인프라에 비해서는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관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 과거에 과학기술중심사의 구축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노무현 대통령 제 기억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부총리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 제가 드렸지만 경제부총리가 있고 교육부총리가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제 기억에 과학기술부도 부총리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부총리급으로 승격이 됐었던지 방금 말씀 주신 과학기술중심사의 구축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고 장관님의 업적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아피소드를 잠깐 한번 소개시켜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과학기술 부총리가 됐었는지 간단하게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키스트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또는 산업발전을 이루는데 하나의 원동력으로 쓰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산업발전 또는 경제발전만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역 그렇죠 국방기술이 얼마만큼 뒷받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약소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문제 또 인간의 수명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건복지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사실은 과학기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주창했던 이유가 이제 산업발전을 어느 정도 이룬 단계에서는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명제 때문에 과학기술이 모든 면에서 선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그 당시에 전 부처로 퍼져 있었습니다 산자부에도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또 그 당시 출연연구기관은 총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도 또 일부 있었고 또 국방부에도 있었고 환경부에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각 부처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신약 개발을 해도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제재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중간 지점에서는 중복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을 조정하고 또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장관을 하는 그 시절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진언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예산을 모두 모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창설하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받아들인 단계에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부총리를 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자진 사퇴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부총리급으로 승격이 되는 순간에 장관님께서는 사직을 하시고 나오시고 그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는 내내 부총리급으로 전체 흩어졌던 예산을 모아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은 다 안 하셨는데요 사실은 과학기술부를 없애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사회가 결국 21세기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시청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지만 IRA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특히 고급기술에 대한 대외 수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봐서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AI 또 사물인터넷 IoT 이런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게 현재는 반도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도체에 관련한 내용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술이 과연 모든 산업의 핵심 산업인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미래의 반도체는 과거 1980년대 우리가 처음 반도체를 개발했던 당시의 반도체와는 또 다른 반도체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반도체는 사실 뭐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안 들어간 제품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그 당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집적도를 어느 기업이 또는 어느 국가가 더 빨리 올리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경쟁의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지만 이러한 반도체를 통해서 전기차 또 자율자동차 또 IoT 사물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모든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반도체의 설계 또 얼마만큼 많은 집적도를 조그마한 안에 집적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경쟁의 초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재편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만에 있는 TSMC라고 하는 기업이 1987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인텔 또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던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나 자율자동차나 이런 데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디자인해서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걸 파운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탁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선두였다가 지금은 대만의 TSMC가 1위로 도약을 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인력 구조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21세기에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구상 또 대책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10월 8일, 7일 날 홍콩 증시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첨단 장비,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니까 홍콩 증시에서 중국의 주요 4차 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해버렸었거든요 지금 말씀하는 걸 듣고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삼성이 그렇게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그동안에 말씀 주신 TSMC는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서 미국이 설계를 하고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가져와서 생산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반도체가 지금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8%나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삼성은 벌써 반도체 매출 1위 왕자를 TSMC에다가 내준 상태인데 앞으로 장관님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 보면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갈 게 뻔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주식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이나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일직선으로 발전 속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커브라고 하죠 그 커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반도체 문제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그런 경쟁이 아주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 그게 기술 패권을 누가 잡느냐 미국이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술은 사우면 되지 못하려고 개발하느냐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첨단 산업을 갖고 있는 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그런 기술 제유나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을 팔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무력에 의한 전쟁이 무역 전쟁으로 탈바꿈을 하고요 또 무역 전쟁이 이제는 금융 전쟁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간의 첨예한 대립과 마찬가지로 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을 선점하고 난 후에는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나 그 제품을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을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21세기에는 국가 간의 경제 우방 또 외교 우방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을 서로 나누고 기술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술 우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우리도 자력으로 고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기술 또는 과학 기술력을 키워야 되는 게 이 과학 기술 또는 기술 패권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과거 1950년대 중후반 때 그때 RCA가 제 기억에 칼라 TV 방송을 처음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흑백 TV 기술을 갖다가 소니에게 무상으로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칼라 TV가 보급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특급권을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니한테 무상으로 주고 나니까 소니가 그냥 붕 떠버리는 급속히 성장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시대는 상상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 또 대학 총장분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반도체 관심이 왔고 앞으로 4차 산업에서 모든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비중이 높아가니 우리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 관련된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은 평소에도 인재 개발, 인재 육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셨고 또 강조를 하셨는데 앞에서도 인재와 창의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저희들이 사올 수 있겠습니까? 기술을 주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떤 인재를 육성을 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인재와 창의력이라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산업 분야, 기술 분야가 초연결,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초지능화되고 또한 초융합화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초격차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재가 되겠죠 한 5, 6년 전에 우리 국내에서 100여 명의 명사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답을 적어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의력과 인성 그리고 융복합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러한 것이 29%에서 한 25%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중에 으뜸은 창의력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선도 5가지를 요약을 할 것 같으면 첫째가 사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선 인재인데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것을 갖춘 인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과 이건희 회장님이 특히 인재에 대해서 욕심이 참 많으셨죠 특히 이건희 회장님 오록에는 내가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욕심인데 아마 세계에서 제일 욕심이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신 바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또 삼성의 명호는 인재를 구할 수 있느냐 또는 못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회장이나 또는 CEO의 업무 중에 절반은 인재를 구하는 데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원동력이 바로 인재를 구했다 또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구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는 좋은 인재를 우선 양성해야 되고 또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아마 경쟁력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앞서서 그 IMD 발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아마 세계에서 30위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학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의 어떤 편차를 제가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팔로우였지 무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을 먼저 기초과학이 있고 원천기술을 만들어내고 운용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치고 나가는 선도기술을 치고 나가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고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팔로우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인재가 또 교육이 대부분 팔로우 중심의 교육 아니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선도 중심의 교육으로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국민의 평균적인 자질이 굉장히 우수한 국가입니다 저는 외국 생활하면서 그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똑똑하냐 어느 정도 두뇌가 있느냐 이것을 따질 때에는 아이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이큐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큐가 비슷하지 않을까 어쩌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큐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진행지수가 106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 106, 거기서 지금 1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22% 또 한 200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유대인들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지수가 어느 정도지 아십니까? 아까 1위 다투신다고 했으니까 100이나 10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진행지수가 놀랍게도 94입니다 우리보다 12, 10 정도는 늘 평균 진행지수가 낮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만 교육의 문제 또는 아까 얘기했던 창의력과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2014년에 엘빈 토플러 박사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렇죠,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을 말씀하셨던 엘빈 토플러 박사가 한국에 방문하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다니시다가 떠나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갈목할 만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런 지적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지적을 한 이유는 이제 지금같이 암기 위주의 또는 주입식 위주의 그런 공부보다는 한국인이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이라면 산업화 시대에는 아주 적합한 교육이었지만 이제 창의력의 시대 21세기의 시대에는 이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지요 지난해 신년 특집 인터뷰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 아다 요나트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도 지적하기를 과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부르타라고 해서 서로 서너 명이 모여서 늘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패고는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요시해야 된다 미래 교육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주입식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중학생들 수학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학이 어떤 문제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가 알프스산을 올라갔다 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삼각형 꼭지점을 연결했는데 꼭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런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식으로 해서 수학문제를 풀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의교육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어떤 편집 이런 문제도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80년대라고 할까요 70년대에서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교육제도를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막 육성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정원 늘리고 대학 교수님들 초병해 오고 하면 됐지만 지금과 같은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이런 그런 식은 이미 근대적 방식인 것 같다 그러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교육이라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논리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창의적인 그런 교과과장 커리큘럼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교육이 사실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대학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바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인데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대학이 특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라는 것이 무슨 기계 분야 또는 화공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 특화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이 학문 후속 세대를 가르치는 강의 위주의 교육을 하는 네 그렇죠 일방적인 교육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구 중심의 대학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드기 위해서 그 특화하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독일 같으면 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그 지역산업의 산업을 이제 그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러한 교육 또 이제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 육성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특별한 전문대학들이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은 교육이 좀 특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에 대한 그 평가 지표도 뭐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교육부의 어떤 평가 시스템 교육부가 장관님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교육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교육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부 폐지하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교육부의 그 워낙 그 학부형들이 실망하셔서 그런 하시는 말씀일 것 같기도 뭐 교육부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꼭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이제 설계하고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교육부의 존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대학들이 알아서 특성화를 해라 할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이 모든 대학이 한꺼번에 변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형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시범적인 교육을 시킨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이제 접목하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그저 뭐 인문계통의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보스턴 인근에 있는 올린공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학부에서부터 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또는 앞으로 그 이제 벤처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재들을 길려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네르바 대학이나 올린공과대학이나 이런 그 개념이 현재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교육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두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새로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 대학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캠퍼스는 없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지만은 첫 한 학기 동안은 이제 본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 그 4년 동안 필요로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교육 또 언어 교육 이러한 것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 3년 동안은 이제 한 학기씩 전 세계의 7개 도시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언어 풍습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과 공동 학습을 하면서 이제 그 세계인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은 하바드를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률이 더 높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하바드보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아니고 하바드는 학문 후속세대를 기르는 그런 연구 중심의 대학이지만 이런 미네르바 대학은 진짜 사회가 필요로 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 진짜 글로벌 글로벌인이 되는 세계인이 되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올린 공과대학은 뭐 포스턴 인근이니까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MIT가 있지만 MIT도 역시 그 학문 후속세대를 기르는 교육을 시킨다 하면 올린 공과대학도 마찬가지로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그 산업체에 보내서 또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그러한 교육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스티브 잡스나 또는 빌 게이츠나 마크 조커버그 같은 마크 조커버그 같은 또는 아마존, 구글 이러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모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하는 모델로 육성을 시킨 후에 많은 대학교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학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방금 장관님 말씀 주셨던 올린 대학 모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원론 1장부터 10장까지 1학기 과목이면 각 장을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에서 스타디해와서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하도록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공과 같은 이런 산업 기술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인풋 아웃풋 해와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장님 외국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영주권을 주면서 미국 공무원으로 채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도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민을 오든지 아니면 기회를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물론 뭐 돈을 많이 줘서 초병에 오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런 인재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또 교육할 분들을 모셔오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전형적인 전향적인 모델이 교육 부분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거치면서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대부분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거기에 새로운 한국 또는 신문명을 접목시켜주는 한국에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나라대로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성공한 이유가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육성한 후에 그중에 또 우수한 학생들은 직장까지 들어가면서 영주권을 주고 또 미국인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미국이 합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합해서 만들어진 이런 국가가 된 이유 또 선진국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경제 그 10위권 안에 있는 그런 국가이 이제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혜택을 재산국가 이런 국가들에게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간 이런 인재들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 한국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그중에 우수한 인재의 경우는 한국에서 뭐 교육기관이나 영문기관이나 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2000년도에 제가 퀘스트에 원장을 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에 유치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하지만 또 그 한국에 이제 뿌리를 내려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어로 IRDA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R&D 아카데미 국제연구개발 아카데미를 제가 만들어서 그 이제 태국에 있는 아시아 인스튜트 그리고 또한 그 이제 그 관목할 만한 그런 레벨에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그 유학생 그 장학생 한 T.O를 얻기 위해서 그 외국의 대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T.O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던 그 시절에 지금 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네 대전에 대전에 있죠 본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지금의 미네르바 대학이나 거의 아마 비슷한 그런 제도인데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교수들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우수한 과학자들을 그 교수로 임용을 하죠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그 이제 본부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네 그거는 저 그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교육을 받은 후부터는 그 지도교수가 있는 연구기관에 가서 네 실질적으로 연구에 투입이 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네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네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과학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라고 하죠 네 그 학교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또 미래도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급 반도체 공급망을 쭉 보면 설계부터 해서 공정 소재 또 패키징 생산 장비 전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산업의 부족 인력이 90%가 지금 중소기업에 몰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장관님 네 그러면 아무리 대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도 밑에서 이 하부 구조를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인력 부조면 결국은 인재 양성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중하청부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이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가 사실은 참 그 우려할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몇 년 전에도 서울대학교에 반도체 학과 교수들 또 총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데 그 정원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학생 증원도 할 수가 없고 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 요원들도 교수 정원에 묶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또 확보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반도체 학과 또는 계약학과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 요원도 대학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설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또는 연구기관 이런 데에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에 출연연구기관이나 또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출강을 하든지 아니면은 겸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아마 교수 요원은 어느 정도 활용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연구 장비가 굉장히 도와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뭐 제도적이나 또는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고요 네 그리고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과학기술 분야에 그 인재들이 진출하는 데 대해서 좀 그 명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 그 IMF 경제 위기 전까지는 그 우수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 저는 앞으로 과학자가 될래요 네 그리고 또 똑똑하면 네 너 커서 저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때 이제 그 이공계 인력들이 그렇죠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 이공계에 대한 이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저 희소와 희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 미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던 이유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고문을 했던 MIT 대학교에 그 버니바 부시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1945년 7월달에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 보고서 이름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네 그러니까 과학 영원한 끝없는 프론티어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 국가 경제는 물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네 미국이 선진국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현재 미국을 만든 그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에 대한 그 정책적인 인지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1995년도에 또 국가 안보 과학기술 전략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시키고 네 또 종래 산업 수단으로 수립되어 있던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나 네 또는 산업 정책보다도 우위에 놓는 그러한 그 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정책이 지금까지 경제에 그 이제 하나의 부수적인 개념 네 이러한 것보다 더 위에 국방이나 안보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재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의 tv에서 어 특집 대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국가 성장의 기본 틀은 과학기술 발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1960년대부터 입증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생산성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생산성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밑거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는 직관과 비전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한 마음 또 한 집중력을 가져서 과학기술 분야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10년 20년 뒤에 그 꽃을 피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그 우수한 학생일수록 그리고 또 끈기가 있고 모든 면의 호기심이 이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 공개통으로 좀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꿈도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러한 기업들 그러한 기업을 꿈꾸면서 장례를 설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오늘 특집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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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